네, 시장의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츠 종금증권의 신용목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간반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또 국제효과가 300%가 하락을 했지만 그에 반해서는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너무나 빨리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식이 어느덧 한 달 만에 1900대, 1800대까지 올라왔는데 향후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애매한 구간이죠. 지수를 보면 솔직히 매수가 선뜻 손에 나가지 않지만 또 시장을 보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거는 어떤 안도렐리로 올라온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되는 종목보다는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나중에 1년 후에 좋아지는 종목들이 아니라 지금 바로 분기 실적이 반영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있고요. 뭐 지금 실물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를 보시면 그 실물 경기의 반영이죠. 저는 사실은 선물이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어제 처음 알았는데 다들 놀라셨어요. 지금 실물 경기는 그것이 팩트거든요. 그런데 실물 경기를 보자고 하면 손이 가기에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이 와중에서 성장하는 섹터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코로나 관련된 이런 수혜가 더 집중되는 섹터가 있기 때문에 앞서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는 5G랑 바이오 시뮬러 쪽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만약에 5G 쪽은 지금 가면 갈수록 이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종목들을 조정받으며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편입을 해놓고 조정받을 때 더 담는 전략으로 가시는 걸 저는 더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 언뜻 시장 지수를 보는 손이 안 나가는데 또 괜히 현금을 들고 있자니 나만 안 산 것 같고 그래서 또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기분을 가질 수 있는 시장, 요즘 시장을 딱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최근 또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현상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또 매수에 나서시는 것 같은데 그런 좀 불안함을 잠지하기 위해서 일단 성장성 있는 섹터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5G 관련된 업종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전반적인 전망 그리고 성장성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코로나 이유가 아니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시점부터 대륙별로 방금 앞서서도 말씀 잘 해주셨지만 대륙별로 아마 투자가 집중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되는 와중에서 5G 투자가 선도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미 중국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면서 왜냐하면 5G야말로 언택트 시대를 앞당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중국은 선점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중국 대륙별 내에서도 5G 투자가 굉장히 좀 더 강화되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정신이 없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반기 2조 4천억 정도 아마 전체적인 투자 규모가 발표를 했었는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한 4조 정도까지 올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아마 장비주라든지 이동통신 장비업체들은 상당히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제가 이제 그동안에 5G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종목을 정리를 해왔거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제가 가장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HFR이랑 이노아이런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이기도 하고 지금 때마침 미국도 인프라 투자 관련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프라 투자라는 것이 과거 2, 3년, 10년 전에 인프라 투자와 전혀 다르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떤 섹터가 먼저 집중적으로 자금이 지금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게 HFR과 이노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노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가고 있죠. 물론 이제 실적도 좋아지고 있겠지만 점점 그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도 지금 신고가가 가고 있는 것이고요. 트래픽, 지금 넷플릭스 아마 좀 신고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넷플릭스 우리 끊김없이 고화질로 잘 보려면 결론적으로 트래픽을 잘 뽑아줘야 되고 5G 투자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 중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보시면 KINX라는 종목과 가비아가 트래픽 관련된 그런 관리를 하는 회사인데 지금 신고가 오늘도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5G 투자에 대한 어떤 이런 니즈는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향은 HFR과 이노아이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HFR 그리고 이노아이로 말씀해주신 것들은 미국향 관련된 업체이긴 한데 최근 또 주가가 약간 좀 조정을 받았다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구간에서라도 충분히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 종목들 많이 올라서 못 사시는 분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정받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인버스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들은 일단 저는 5G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 사는 종목이 아니고요. 일단 어느 정도 편입을 해놓고 조정받을 때 사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단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두자 그리고 조정받을 시에 더 매수에 들어가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일단 미국향 제품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노와이어리스, HFR을 봤고요. 또 5G 하면 유럽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국내 유럽향, 특히 이제 국내양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KMW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좀 강세였고요. 최근에 이제 RFHIC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집중해야 될 섹터가 바로 유럽향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양 투자 규모가 결정돼 있고 그 투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 확실한데 유럽향으로 돼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 때 미국이 화해를 압박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화해 압박이 실패했거든요.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유럽이 화해 압박하는데 협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대로 화해 장비를 쓰겠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의국들이.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조가 완전히 변했죠. 영국 보리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화해 장비를 앞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그런 기조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향으로 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잘 되는지만은 뭘 해도 잘 된다고 국내에서 KMW라든지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 국내양으로도 굉장히 성장이 좋은 회사들이 유럽향으로도 걸쳐져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노키아와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굉장히 지금 빠르게 5G 장비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향으로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는 이제 에릭슨이랑 지금 장비들이 발주를 받아가지고 장비를 납품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유럽에 있는 장비업체들, 상위업체들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가 호자가 된다면 인프라 투자에 호자가 된다면 거기에 납품을 하는 장비업체들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특히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수 편입도 되는 종목이라서 또 시장에 어떤 공적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또 바로 그냥 ETF 자금들이 들어온 상태라서 그래서 최근에 에이스테크가 좀 더 강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5G는 전체 장비라든지 이런 이동통신 장비들이 너도 나도 다 비슷한 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향으로 특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국내양으로 특화되어 있느냐 유럽향으로 또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주가 부침을 좀 약간 어느 쪽을 더 유망하게 보세요?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제가 5G 말씀드릴 때 조정받으면 앞으로 사 놓으실 종목이라고 미리 시장이 안 좋을 때 말씀드렸는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복원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선제적인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물론 시장이 3월 같은 아주 또 조정이 큰 장이 온다고 하면 아무리 5G 종목이라도 조정받겠죠. 그렇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정도 시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다리시는 것보다 일부 편집을 해두시고 조정시에 그러니까 지금 엉뚱한 종목들을 확장해서 가져가시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좋아지고 앞으로도 좋아질 섹터라고 본다고 하면 5G 쪽은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5G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5G 관련된 업종이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5G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실 때 좀 유의할 점이나 앞으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면 갈수록 모멘텀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유의하시면 돼요. 너무 특정 구간에서 비중을 너무 높이 실으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좀 인내력을 갖고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또 너무 덥석 잡으시는 것보다는 일부 비중을 넣어놓고 조정 국면을 예상하시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게 그것만 지켜주신다고 하면 사실 조정 받았을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이 섹터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어쨌든 변동성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함께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5G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신용무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